우리 이전 시간에 협업의 기본적인 골격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돼요? 풀 해서 다운로드 받고 커밋하고 푸시하고 이거 기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좀 불안할 거예요. 어떤 게 불안해요? 같은 파일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같은 파일을 수정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충돌 또는 컴플릭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컴플릭트도 잘 들여다보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봅시다. 일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파일 하나 만들 건데요. 파일의 이름은 common.txt입니다. 그리고 파일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를 좀 해주세요. 8개 정도 실험을 하기 위한 표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커밋 해볼까요? start라는 이름으로 커밋해서 푸시까지 해주세요. start라는 이름으로 푸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풀에서 자기 컴퓨터로 가져가야겠죠? common.txt가 생겼고 이렇게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이때 우리 경우의 수를 세 가지를 따져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양쪽 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행위에 똑같은 내용을 수정했을 땐 어떻게 되냐? 왼쪽은 1이라고 했고 오른쪽도 1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다 똑같은 내용을 수정했어요. 왼쪽은 구분하기 위해서 L1이라고 하고 커밋하고요. 오른쪽은 역시나 구분하기 위해서 R1이라고 하고 커밋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동작이 빨라서 푸시를 하고 퇴근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L1으로 오리진이 움직였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푸시를 시도하면 어떻게 돼요? reject 당합니다. 왜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이 없는 상태로 푸시를 시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pull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죠. pull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작업한 것은 R1이었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건 L1이에요. 이 두 개를 병합한 새로운 merge 커밋이 생깁니다. 물론 이 merge 커밋은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왼쪽 오른쪽은 내용 자체는 똑같았으니까. 자, 그럼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두 개의 커밋이 아직 내 컴퓨터에 있죠? 뭐죠? R1과 merge 커밋. 푸시해 볼까요? 푸시해. 원격 저장소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작업하기 전에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pull을 해서 당겨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바뀌어서 왼쪽 오른쪽에 모두 D2로 시작하는 버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줄을 L2로 했어요. 두 번째 줄을 하지 않은 건 다닥다닥 붙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충돌이 생기거든요. 왼쪽은 L2로 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세 번째 줄을 수정하지 않고 비껴서 다섯 번째 줄을 R3로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L2라고 하고 커밋. 자, 오른쪽은 R3라고 하고 커밋. 자, 그리고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동작이 빨라요. 자, 푸시해서 원격 저장소로 업로드하고 퇴근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푸시를 하면 실패하겠죠? 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작업한 L2가 common.txt에 자동으로 병합됩니다. 와, 대박이죠? 와, 대박이죠? 박수! 깃에게 박수 쳐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merge 커밋이 생겼습니다. 자, 이걸 이제 auto-merging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동으로 병합해 준 거죠. 그리고 자동으로 병합한 것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뭐 하면 돼요? 작업이 끝났으니까 푸시하고 퇴근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작업 시작하기 전에 풀 해서 왼쪽과 오른쪽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고 작업을 재개하면 되겠죠. 자,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일곱 번째 줄을 L4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일곱 번째 줄을 R4라고 한 거예요. 커밋 해볼까요? L4 커밋 오른쪽은요? R4 커밋 자, 왼쪽 오른쪽이 같은 행의 다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역시나 푸시하고 퇴근했어요. 아, 정말 부러운 인생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푸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됩니다. 짠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충돌 영어로는 컴플릭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컴플릭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랑 작업할 때 공포스러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왜 그렇게 좋으냐면 알면 기능인데 모르면 사고예요. 컴플릭트를 잘 이해를 못하고 Git을 쓰면 이런 상황을 사고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이 컴플릭트는 Git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 자동으로 병합하면 안 되는 걸 자동으로 병합 안 해주는 거죠. 기능이죠. 자, Git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드가 뭐예요? 내가 지금 작업한 거 내 로컬의 헤드는 R4인데 9, 2, C, A 9, 2, C, A가 어디예요? 여기는 원격 저장소에 있는 내용은 9, 2, C, A가 여기도 있죠. 원격 저장소에는 L4가 있다. 즉, 같은 행을 양쪽 모두 수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병합하지 못했으니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최고의 기능인 거죠. 자, 제가 하는 말 따라해 보세요. 알면 기술 모르면 사고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사고가 아니라 기술로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자기가 만든 작업을 보시고 아, 나는 R4라고 했구나. 원격 저장소에는 L4가 있구나.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할까? 내 거를 채택할까? 원격 저장소를 채택할까? 두 개를 하이브리드 시킬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합칠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 특수기호 있잖아요. 저거는 반드시 지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수기호를 포함하고 커밋하시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해 못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저는 LR이라고 하고 4라고 해서 저 코드를 섞어서 올바른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보시면 Merge Changes의 느낌표가 있어요. 이 느낌표는 충돌이 났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Stage Area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이 충돌을 이 브랜치 마스터와 오리진 마스터를 병합한 Merge Commit에 들어갈 커밋 메시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전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커밋 버튼을 누르면 이 충돌된 것을 해결해서 새로운 Merge Commit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요. 어? 뭐하세요? 박수 안 치세요? 와 여기서 박수 안 치면 큰 문제인데 축하합니다. 와 이게 바로 충돌이고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현업에서 일을 해보시면 코드도 복잡하고 Git도 복잡해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잘 될까요? 안됩니다. 이런 코드가 복잡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Git만큼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컴플릭트를 만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게 컴플릭트입니다. 그런데 Git도 허술하다? 그러면 해결하기가 뭐 두 배가 아니라 제곱 이상으로 복잡해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 충돌을 해결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원격 조장소로 푸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 다음날 출근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밤샌 것도 모르고 와서 그냥 풀하고 또 작업 시작하는 거죠. 예밋게.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똑같은 코드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문득 이게 우리 회사 생활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여기 첫 번째는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서로가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나는 일을 했고 저쪽은 삶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의견 충돌은 빨리 충돌이 날수록 좋다. 나중에 뭐 일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서야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확인하면 그때는 진짜 작은 싸움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이건 깃이건 빨리 빨리 풀하고 커밋하고 푸시하는 게 장땡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깃으로 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아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지식지도 서말로 방문해 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